목격자 첫 번째 붕괴의 주범이 우리 앞에 있나 어둠이라는 세력으로 알려졌던 목격자가 우리에게 어둠을 휘두르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지 빛과 어둠의 경계가 아주 모호하다는가 함께 건너가자 우리 모두 모든 타이탄 모든 워롱 모든 한타가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마침내 고작 태양에 보이는 며칠 운명을 망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탈환할 수 없다 어둠이 오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